완전 신기하게 생겼어 일단 웰컴 키트부터 아 이거 문패구나 방 문고리에 걸어놓는 거 그리고 이거 스티커 조립해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짠 이거 약간 주사위 같다 우와 이게 뭐지? 여러분 구매자 대상 카운트다운 엠블럼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하루하루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 지금 바로 다 뜯어보겠습니다 티켓이 나왔어요 2021년 6월 13일 이 절취선은 딱 당일날에 이렇게 뜯으면 되겠네요 너무 예쁘다 다들 팔짱을 끼고 있어 창문이네 주사위? 숫자가 1부터 8까지 있어요 숫자 7 대신에 방탄 로고를 넣은 거예요 대박인데? 언젠가는 이걸 어디다 써야 하는지 나오겠죠? 대박 와 진짜 파스텔톤에 다들 줄로 묶여 있어 특이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완전 대칭 구도로 줄에 묶여서 약간 아우성 치는 듯한 표정 이야 태영님 표정 진짜 귀엽네요 총 5장의 사진 포토카드 포토카드 아 진짜 포토카드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예쁘다 짠 짠 우와 은발 짠 짠 이게 다 유광 재질이에요 짠 와 7명을 다 넣어주네 대상에 인생네 컷? 우와 그럼 멤버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포즈 취하고 감독님이 찍으신 거겠죠? 너무 귀여워 와 짠 하트 뿅뿅 짠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그것 떠올라요 짤 있잖아요 그 니은이은 기업 짠 와우 보라보라 짠 우와 지금 이거 표정 완전 똑같은데 포즈만 바뀌었어요 짠 와 머리색 너무 예쁘다 오 와 유닛샷도 있어 뿅 와 대박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너무 귀여워 짠 우와 와 와 진짜 소중하다 단체 사진 방탄만의 이런 비글미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 컷 안에 이렇게 옹기종기 7명이 다 들어간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짠 짠 우와 대박 와 여러분 미니 등신대예요 개얼음 개얼음 슈가 진 제이홉 시민 비 정구 와 너무 예뻐 뿅 하이 아임 남준 와우 와우 너무 귀여운데요 와 여러분 진짜 대박 귀엽습니다 포토가 포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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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일이야 포토카드가 또 나왔어 진짜 너무 예뻐 와 와 안경 대박 잘 어울린 뒤에는 웰컴 잇츠 알카이브, 민슈가의 상담소, 우주 최강 월드스타진, 아따 와버렸냥, 찰진 사투리, 망개떡 예약주문, 하이 안녕, 안녕하십니까? 아, 책인가 보다. 우와, 너무 예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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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코디언 카드. 그냥 이 화이트 수트를 이렇게까지 잘 소화해. 심지어 지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귀공자 같아. 약간 수련회 단체사진같이 컨셉 잡고 찍는 거. 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야? 아, 이게 방인가요? 멤버들이 그린 그림의 방인가봐요. 와, 이런 거 너무 좋다. 아이디어 대박이다, 진짜. 아까 이 미니 등신대 있잖아요. 이 방에다가 막 이렇게 세워두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지금 7개가 다 끝났는데, 이거는 볼까요? 오, BTS와 함께 나의 소중한 공간을 그려보라고 써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와. 오, 대박. 무슨. 오. 아, 9일자에서 나왔던 이 방에 대한 설명 카드였어요. 막 어린 시절의 공간이랑, 이사 온 작업실. 비가 내리면 지하가 잠겨서 같이 물도 퍼내고 막 했던 연습실. 숙소에 있는 드레스룸. 라이프 고우즈업 뮤비를 찍었던 곳. 명절에 대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던 할아버지 댁 부엌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어린 시절 나를 감싸줬던 공간. 약간 단서를 풀듯이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거군요. 이거는 뭐, 우와. BTS 황금 열쇠? 대박. 이렇게 뒤집으면? 우와. 우와, 대박 예뻐. 각자 다른 꽃을 들고 찍었어요. 뭔가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올 것 같은 BTS 열쇠. 짜잔. 우와, 우와. 대박이잖아. 이걸 위한 큰 그림이었군. 황금 열쇠를 여기다 놓고. 그럼 이게 말인가요, 말? 여기다 놓고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주사위. 이렇게 게임하는 거군요. 와, 이제 벌써 마지막 6월 13일.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이에요. 아, 근데 여기 꾸겨져 있다. 이게 뭘까요? 골든키 카드. 이게 뭔가 규칙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 같은데. 알 수가 없네. 뭐 완주를 목표로 게임을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딱 진짜 뭔가 게임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뭔가 미스테리아. 뭔가 벌칙이라든지. 뭐가 없어. 그렇습니다. ㅋㅋㅋㅋ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뭐가 엄청 신박하고 많았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함을 남기고 끝난. BTS 펜스타 디데이 캘린더.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뜯어보면은. 진짜 더욱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나날이 발전하는 굿즈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